지난 이야기 원래 파이리에게 약간의 위험만 줘서 착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캐터피 대왕의 약속과는 달리 파이리에게 피해 복수를 하게 된다 우리 진짜 죽은 거야? 뭐야? 어? 그렇지! 안 죽은 거지? 어? 정말 빠르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러면 어어? 10년 뒤? 파이리랑 꼬부기 어떻게 된건데? 어? 얘는 그 4세대 시너지방 스타팅 중 하나인 불꽃숭이잖아? 지금 비버니들한테 둘러싸였네요 뭐? 대체로 좀 불꽃 포켓몬들이 양아치 기질이 있는 걸까요? 그냥 망란이네 이거 완전 비버 소사이어티 우리 비버 집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범죄야 범죄자를 처단하라 아 이거 누가 보면은 비버니들이 악당인 줄 알겠어 어이구 그 정도 있구나 얘가 이제 보스인가 보네 나 오지마 애트라 일단 몸이 목구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타! 자 망나니 망나니 원숭이 엄청난 활이야 뭐야 물 저장공 설마 물기수도 쓸 수 있어요 비번이 쟤네 비번이가 물 포켓몬이었나요 일단 위험하다 살고보자 빨리빨리 와 오 이게 통하네 어디다 그 물탱크가 있나봐 설마 이 목소리는 와 고급이 기술 가진 않는거 잠깐만 저거는 그럼 10년 뒤면은 꼬부기 아들 아니야 혹시? 거기에 뭐 보기까지? 아 제가 지금 딱 이상이 씨 포지션인가 보네 따르르르르 목걸이를 차고 있는거 보니까 진짜 아들인가? 뭐 유품같은걸 물려준건가요? 어쨌든 새로운 스타팅 새로운 핵노답 삼형제 2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 이게 우리 팀이고 아니야 근데 꼬부기 맞는거 같기도 해 뭐 뭐 뭐 일단 팀인데 팀 플레이가 잘 안되나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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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네 말씀 틀어봐 우리는 팀이야 한 런처로 늦게 해야돼 안티 에볼루션 락 안티 에볼루션 락 진화를 하지 않게 하는 돌 야 야 잠깐만 이거 꼬부기 맞네 어 10년동안 진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꼬부기? 안티 에볼루션 락 안티 에볼루션 락 안티 에볼루션 락 와 잠깐만 그거만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그러면은 파이리는 진짜 죽은게 맞는건가? 아유 엄청 비싼 파이리 아 파이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불꽃숭이 상당히 그 뭔가 비협조적이에요 태도감 great stop following me I can't level up if that psycho keeps protecting me 근데 파이리는 셌지만 불꽃숭이는 약하다는게 좀 약간 다르다고 해야되나 I gotta go somewhere he can oh no please don't do that I can't run it but I can definitely out climb him I'll go straight to the top 어? 야야야야 하지마 you know what they say green boots the mountains only look high from far away 내가 봤을때 여기서 모부기가 제일 정상인거 같애 이상해신은 멍청했었는데 하하 always remember 터트윙 I hate you both more than you will ever know 자 그렇게 일단은 뭐 약간 수련을 떠난거 마냥 저 높은사람 정복하러 갔는데 음 아 아 아 아 어 터널링이 언덕라운드 어이구 뭐 자기애가 엄청나시군요 통통한 뱃살 좀 봐 그렇네 몰고기 꼬부기 오이 둘 다 꼬부기잖아 이 꼬부기가 맞았어 10년 전 우리가 알고 있던 꼬부기가 맞습니다 자 그렇게 파이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저 캣퓨 대왕이 죽인 것 같죠 그렇게 포킹몬 배틀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꼬부기가 상당히 강력해지고 있어요 그 처음에 물방울만 쏘도 꼬부기 기억나세요? 오 오 오 오 오 아이 꼬부기 일어나 넌 할 수 있어 뭐야 뭐야 뭐 발짝 버튼 눌렸네 어어 어 왜 이렇게 말랐어 그러네 믿는다면서 약속을 안 지켰잖아 어 그렇게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 뭐야? 진화를 안하네? 루이, 너가 전화가 없었잖아. 너처럼 없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아니, 계속 하자. 계속 하자. 오케이. 너의 운명을 느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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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에 대한 분노를 갖고 그거를 이제 전투에 표출을 하라 이거예요. 약간 체념한 상태 같죠, 꼬북이? 새로운 병기로 탕생한 최종 병기로 탕생한 꼬북이 같은데 바이어리 바이에리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똑같이 복수를 했네. 바이리의 머리를 모자로 안 돼 파이리 그러면 결국엔 진짜 파이리 죽은 게 맞나 보네요 하지만 꼬부기가 파이리를 배신하던 그날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밝혀진 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꼬부기가 안티 시나이도를 메고 다니면서까지 진화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휴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